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. 저는 뉴저지 양지교회 단임하는 장두만 목사입니다. 제가 뉴저지에 가서 개척한 지 벌써 20년이 됐네요. 개척한 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만에 저희 교회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고요. 교회 땅을 구입한 지 3년 후에 또 저희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. 성전 또 건축하고 나서 3년 후에 또 교육관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9년 만에 뉴저지 양지교회를 다 건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저희 양지교회입니다. 그런데 저희 양지교회에서 근본에 또 한국에서 또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장경두 목사님을 초청해서 행복 나눔 축복 부흥성애를 갖게 되었습니다. 또 귀한 목사님이 오시는 것만큼 또 저희 성도들만 은혜 받기는 모여서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또 홍보를 해드립니다. 6월 30일 금요일부터 7월 1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에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 시간은 우리가 6월 30일 날 금요일 날이죠.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찬양을 하고 8시부터 집회를 해서 10시 안에 집회를 마치게 되고요. 7월 1일 토요일 날 아침에 7시에 아침 또 집회가 있습니다. 또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낮에는 또 귀한 곳에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니까 좀 쉬셨다가 토요일 날 저녁 때 8시에 다시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. 또 근본 집회를 통해서 제가 또 바라는 것은 살아가는 이민생활이 너무나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지금 또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또 귀하신 목사님을 또 통해서 은혜 받는 일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. 또 오시는 먼 거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또 필라델페에서는 저희 교회까지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. 체리힐의 한아름에서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. 또 오셨던 분들이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가지 못하면 저희 교육관에서 주무실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다음날 함께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서 무엇을 할 겁니까? 은혜 받아서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는 게 목적입니다. 다 이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근본에 오시는 또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성령 충만원도 받고 해서 이민교회가 다 너나 나나 어려운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본교회에 가서 또 본교회에 잘 섬기는 게 우선 큰 목적이고요. 두 번째로는 주님 말씀 잘 들어 순종하는 것도 목적이고요. 세 번째로는 단임 목사 또 잘 섬기는 것도 목적입니다. 그래서 근본 저희 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들 받으셔서 다 각자 본교회에 돌아가셔서 충성 봉사하는 게 저희 교회 근본 부흥의 취지입니다. 아무쪼록 참 저희 교회에서 근본에 어렵게 또 이렇게 부흥의를 하는 것이니까 시간들 내셔가지고 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아멘하시고 마음껏 성령 충만함 받고 또 귀한 폭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. 한 번들 오셔서 함께 또 귀한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 교회에 또 전화는 609입니다. 지역번호는 609고요. 제 전화번호는 338-3732번입니다. 전화 주시면 또 혹시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니까 또 한 번 전화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사무장 전화번호는요. 우리가 609-335-6148 우리도 사무장 전화입니다. 한 번 더 전화 주셔서 또 자세한 문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하여간 부디 오셔서 또 귀한 은혜 천국자한테 동참해서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가정과 또 하는 일들과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